아 이게 무엇인지 보입니까 이게 지금 공중에 떠 있거든요 태양도 공중에 떠있고 지구도 공중에 떠있고 다 공중에 떠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요 이 분의 자료들을 다 올려 드릴게요 블로그하고 유튜브에다가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또 직접 카톡 아니 뭐죠 페이지 있죠 뭐죠 홈페이지에서 카페에서 얼마든지 질문을 하시고요 2021년 5월 뉴스메이커라는 잡지에 우리 주남식 사장님이 소개되어 있다 합니다 한번 볼까요 제목은 공기발전기 기술로 전력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실현 주남식 주식회사 NON그리드 회장 이게 계십니다 이 자료를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 드릴 테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지금 지구는 0.01%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공기발전기는 상용화만 되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계 각국의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저는 사실 이 기술에 대해서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굉장히 희망이 보이고요 우리 미래 우리 지구인들의 해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남식 회장님의 소식을 그분의 정보를 좀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구인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바로 홍익인간 이념이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